서울 무용영화제가 벌써 5주년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무용수들과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기로 원하고 5주년을 넘어서 10주년, 20주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5회 서울 무용영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오니 댄스필름을 제작하셨거나 제작 예정이신 분들은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때 뵙겠습니다. 벌써 5회를 맞은 서울 무용영화제 공모 접수가 4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창작 여건이지만 올해도 좋은 작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용인, 영화인, 또 둘 다인 분들의 많은 지원과 제작 영원하겠습니다. 상영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있어 아주 특별했던 추억인 서울 무용영화제가 벌써 5회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4월 19일부터 공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무용영화제는 아무래도 무용과 연기가 만나는 한 공간으로서 더욱더 매력적이고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5회 서울 무용영화제도 더 다양한 영화들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